미꾸라지를 바늘에 깨 가지고 강물에 한번 던져 놓으려고 합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4도 거든요 낚시로는 안 잡히기 때문에 미꾸라이 트랩 설치해 놓고 내일 와서 확인해 볼게요 아 미꾸라지 좀 잡아서 준비해 놓은 미꾸라이 트랩이거든요 잘 안들어가네요 후우 자 됐습니다 이거를 강물에 장이 던져 놓겠습니다 여기는 일본포인트에요 물을 잡고 여기 준비해 온 바늘을 가지고 변경해 주십니다 여기가 2번포인트 준비된 바늘을 던지겠습니다 여기가 3번포인트 여기가 3번포인트 여기는 4번포인트 던지겠습니다 5번포인트 5번포인트 아유 손 시려 손이 엄청 쉬웠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포인트입니다 이제 미꾸라지 미꾸라지 5군데 던져놨구요 그럼 내일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냥찌 던져놓은 미꾸라지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뭐가 잡혀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콜라지가 막 다 얼더라구요 콜라지가 안좋고 살아있는지 아니면 뭐가 잡혔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왔네요 가벼운거 보니까 안 잡힌거 같은데 가벼운거 보니까 안 잡힌거 같은데 가벼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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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깨먹고 도망갔다 첫번째로 꽝 두번째 페인트 가벼운거 아 이거 또 세목구네 아 이것도 세목구네 세번째 포인트 세번째 포인트 아 이것도 아 이것도 빼먹겠네 아 이건 느끼하지가 달려있네 이건 한 번 더 빼놔 네번째 포인트 또 빼놔 이것도 빼먹겠네 여덟빵 다섯번째 포인트 아 이것도 빼먹겠네 다섯번째 포인트 안 잡힌네 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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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